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미 골드 매니저입니다. 오늘 어제하고 시장이 다소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약간은 코스피에 미치지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이 일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약간 맞추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밤에 미국의 흐름을 한번 보면 미국장은 전반적으로 주요 지수 모두 보압권 마감을 했습니다.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와주면서 소비에 대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소비 쪽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지난 밤의 흐름을 보면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같은 이런 주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모니터 화면 어제처럼 보여주시면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업종별 맵 지난 밤의 미국장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나스닥 지수하고 S&P500 지수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 뜻은 결국에는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AI와 관련된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을 주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난 밤 미국장의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씌워가면서 지수 자체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외 섹터들의 흐름들을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는 저는 앞으로 나스닥 지수나 S&P500 지수가 옆으로 행보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 지수를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러셀 2000이나 이런 지수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발, 프랑스 쪽 관련된 급호파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유럽 증시의 변동성, 특히나 유로 통화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중요한 것은 최근에 우리가 P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을 때 보통은 일반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내려가면서 원달러화의 가치가 내려가는 구조였다면 최근에 PPI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고 그리고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데 환율 자체는 그렇게 많이 꺾이지 않고 있다. 그 뜻은 결국에는 달러화의 강세 요인은 결국에는 유로 통화의 약세에 기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달러, US 달러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은 좀 크기는 하겠지만 최근에 다시 조금씩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르펜이죠. 프랑스 쪽 내에서 르펜이 만약에 됐었을 때 지금 현재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이런 부분들도 약간의 투심적인 부분들, 우려감을 완화시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면 결국에는 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무튼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년물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요.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수요가 괜찮게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국채의 하락, 국채 금리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사실 저는 9월 달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는 하지만 시장은 우선 아무튼간에 그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시에 어느 정도 하방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대신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수의 상상을 좀 과도하게 끌어올렸다면 그때는 좀 비중 축소를 하는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를 도와드리고 종목 명도, 편입부 종목도 있다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오늘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아마도 한 160%, 15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도 110% 정도의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소비 쪽 관련된 지표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는 중국 쪽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면 최근에 화장품 쪽에서 제일 핫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수출 국가로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지난밤에 애플 뷰티나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나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폭이 좀 깊게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좀 대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비 지표가 미국에서 약간 둔화되기 시작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재 관련해가지고는 조금은 찰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당연히 지금 진입은 저는 아니라고는 보고 있고요.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도 50% 이상 올라갔었지만 최근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저는 비중 줄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오늘도 거의 5%에 가까운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뭐 SDC 제형 변경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요. 시장의 전반적인 이런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쪽 관련해서 제가 인도 법인 IPO 관련해서 뭐 SL이라는 기업도 여기는 없지만 이 종목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5%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도 법인 쪽 관련된 관련된 수의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제가 뭐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에서 지금 이 올림픽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UAM 쪽 관련된 이슈 그리고 현대차그룹에서 다음 달 인도네시아에서 UAM 실증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추후에 조정이 나오면은 이 UAM 쪽 관련해가지고도 같이 한번 좀 두 가지 모멘텀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좀 급등이 나오면서 1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메스카 쪽까지는 내려왔지만 우선은 지금 중요한 거는 현대차나 기아의 주가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봤었을 때는 뭔가 약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의 큰 기업들이 오히려 수급이 들어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원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른 원전주들도 물론 비슷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잘 버텨주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SK하니스나 삼성전자 자동차 쪽에서도 현대차 기아는 잘 버텨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현대차나 기아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미코. 저한테는 이제 이 미코가 미초가 됐습니다. 네. 이 목표가 달성 오늘 아쉽게 달성되지 않으면서 이게 한 30, 달성됐으면 한 39% 정도 되면서 이번 달 누적 수익 180% 이상 좀 되면서 또 최상위 것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 아무튼 뭐 펄스테이터 쪽이나 오늘 SFC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나쁘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2차 목표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입할 종목은 자 진짜 오랜만에 제가 반도체 종목 갖고 오는 것 같아요. 제가 4월 초 이후로 거의 반도체 종목들 안 갖고 왔거든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 종목 이제 들이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4만 6천 7백 원이고요. 종목명은 GST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4월 1일 이후로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어닝 시즌 대비하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이런 종목들 위주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제일 시장의 흐름을 좀 읽을 때는 어떤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난 밤에도 약간 텔레칩스나 어버봄 반도체가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시간에서도 반응을 했거든요. 자 그 뜻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다시 올라올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지난 밤에 이제 엔비디아가 무려 이제 시가총액 1등 기업으로 올라왔다. 자 그러면서 관련해서 항상 비슷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그 기업 어떻게 보면 액체된과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기업도 지금 신고가는 아니지만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여주세요. 자 이 자료 다음 주세요. 자 GST라는 기업을 설명할 때 아무튼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어떤 관련된 벤치마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에스케아닉스나 아니면은 뭐 지금 이 한미반도체 그런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액침능각 쪽 관련해가지고는 물론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 주가하고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시 한번 지금 이 기업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지난 밤에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게 아마도 역사적 신고가가 33달러인가 34달러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오늘 밤에 또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들 강세 보여주면서 이 종목이 만약 신고가 갱신을 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액침능각 쪽에 대한 이런 관련된 소유주들이 한번 매기가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칠러나 스크러버 쪽 관련된 기업이지만 지금 시장의 모멘텀 자체는 저는 이제 액침능각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런 관심도 증가 자 그리고 이제 뭐 이 칠러 쪽 관련해가지고는 기존에 냉동식을 많이 썼거든요. 냉동식 칠러를 많이 썼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환경 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기식 칠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면서 이쪽도 한번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받아보고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 뭐 워낙에 미디어가 많이 올라가서 안 갈 수가 없는 같은데 반도체는 워낙 이제 또 몇 년 동안 많이 올라가가지고 또 돌파되는 종목이 또 많습니다. 많은데 좀 이렇게 너무 많이 오른 측면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GST는 뭐 좀 쉬고 있는 모습이니까 덜 올라갔는데 다른 상대적인 종목보다 좀 덜 올라간 어떤 특별한 또 이유 뭐 이런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GST는 그동안 많이 작년 말 이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전에도 그 논문을 썼던 적이 있거든요. 어떤 주가의 어떤 정보에 대해서 시장이 미리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 논문을 썼던 기억들이 있었는데 그 기억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이슈든 간에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면은 그 적정 주가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 분명히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보통 이 오버슈팅이라는 거는 단기적으로 좀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지금 차트에 한번 흐름을 보여주시면은 우선은 작년 말부터 올해 3월달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지금 두 배 이상 올라갔던 주가의 흐름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 4만 2천 원 정도 부근에서 좀 바닥을 잡아주고 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눈높이는 저는 이 정도 가격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기술적으로도 우선은 몇 달 정도 쉬었다가 이 삼각수련 패턴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 패턴에 대한 이 수련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상방을 시선상단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좀 매기가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슷한 차트로는 최근에 제가 그동안 많이 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LIGNX1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토요일날 공개 방송에서도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고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거든요. 비슷한 논리로 한번 접근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1차 목표가는 5만 450원 2차 목표가 6만 1250원 손절가는 3만 9천 6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도 무료방송 4시 20분에 너튜브 김태훈 검색하시면 시청 가능하시고요. 자, 어제 제가 방산주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여러스페이스 오늘 급등 나오고요. LIGNX1 신고가 정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루마니아 폴란드 방문한 이유가 있겠죠. 그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오늘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